이상이 많아야 돼? 왜? 엄마 얘기 네 당경병하고 인플레인자 정리 예정인데요 이거 같고요 마일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남은 연구 바르시도록 꼭 병원에서 목소리 나올걸요? 선생님 목소리? 아 진짜요? 얘가 화를 해서 화를 해서 잘까? 가 가 들어가 언니 숙지 않아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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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너 들어야 돼? 가자 가자 아니야 갈 수 있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가자 가자 아이고 잘한다 아들 이따 보자 아들야 가서 앉아 네 마트 인플루엔자 주사는 툭거리는 그런 식품같은 날씨가 아무거나 rak 여기 물이 평생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